6. 지옥컴 반갑군 엘리트 쪼로록 잡으면 좀 세지겠죠 무감각 탓 폭포 아 잠깐만 나 공카 안 넣었지 아 깜짝이야 또 옥컴 타격 한바 백년 퍼즐 사혈 퍼즐 아쉽네 무감각 있으면 이 애들이야 뭐 더 어려운 애들은 아닌데 이게 1막 2막은 별 걱정이 없는데 막 올라가면은 차 멋있고 발이 차지가 어차피 공격카드 죽어도 못하는데 잡아놓는거 도움은 될거 같은데 아 흘레는 흘레는 좀 애매하네 어 어차피 지금 공격플랜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비플랜을 챙기는기는 싸아 쌉실라왔네 충격파 굳이 지금은 좀 손해일 거 같긴 한데 광 란 란 란 란 란 갔다 잘 가고 광 폭화형둥이 다 필요 없지 룬피? 사모 빨리 돌려야 되니까 제거를 좀 보고 싶은데 이쪽으로 하면 돈이 모자라지 여기가서 돈 좀 보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화화화형 난관 극복 불조약 불조약이 조금 속이 덜 터질 것 같은데 이불조 이불조 부회 부패 무적 무가모포 완타특 탈댐 결국에 2막 복수부터 살짝살짝 힘 떨어질건데 뒷심을 챙겨가는게 과제다 아씨 포스트 헷갈렸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금단의 카드 룰룰룰룰룰룰룰 불조약이 왜 자꾸 나와 결국에 참호각이긴 할건데 음 어포가 지금 이도류는 좀 방해하네 나와도 영절이 나오냐 아 뭐 상관은 없다 혈안 어포 두장이나 있어서 상점에서 굳이 지울게 있나 흠 근데 몸박은 결국 지옥검에서 카차로 뽑아야돼 아 아 아 아 삽 손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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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아 아 평상무 내려다 힘없는 한돌덱 되는거 아닐까 두렵다 발화가 훨씬 낫긴한데 발화도 안나오는거 아냐 발화도 안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 드롭킥 그걸 믿었음 드롭킥 힘없는 한계돌파 힘없는 대검 힘이 없는 나 근데 이정도로 방어도 없앨수있으면 그냥 깨시로 죽일 수 있을거같은데 깨시로 너희들 못 죽일것같이 마법꽃 흠 고통점토 고점 고통점토 반도를 강화해서 힘카드를 받는 의식을 진행합시다 산재물을 받죠 빛 기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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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카드가 안나오게하는 의식이 아니냐고요 일리가 있어 3코덱인게 좀 힘들긴 하네 재물 있으면 안 힘든데 아 잘 못췄었다 아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 결국엔 언제 다 지워 이거 적을 지우면 되는 거 같은데 전투 장비 하나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아니다 괜히 어 미션각 근데 이거 몸박 나와야 잡을텐데 아 제발 몸박님 몸박님 몸박 나오던 상상 아 몸박님 마지막인데 몸박님 몸박님 아씨 몸박 어디갔어 못잡잖아 여러분 아 아 포션 심장까지 아껴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 어디갔냐고 뭔데 이거 과도자 밑에 죽음 떴는데 죽은거 아님 내 말 맞지 과도자 밑에 죽음이라고 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언제다 집어 이거 기사회생 나오면 넣어야겠는데 야야 화상 좀 꾸며놔라 매너가 없네 아 아 종이갓구리 재물 재물 강화 안 해도 돼 백년 퍼즐전 수 백년이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한계 돌파 재물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계 돌파 한조 한참 한조 한참 진화 룬피라지나 필요없지 어차피 지금 코스트가 없는거라 드로우가 모자란건 차보 한돌 두개 돌리는거 오랜만인데 한계 돌파 분노 백댐 어 미라손 잘나왔다 사신 못들고 가는거 좀 아쉽네 왜이렇게 쎄 흘려보내기 센이유 아이언클레드라서 아 아 잘못해왔다 음 별 상관없지 않을까 한계 돌파가 있는데 쌈두메 쌈두메 지옥검이 영쿠소별이라 어포 더 넣어도 될거같애 미라손도 있고 심지어 근데 세장 넣어도 안나옴 똥개 몇장을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완타 한참 한참 아 발굴하고싶다 중튜브 최근 영상이 이 타락에 타락 안잡히는거 아 뭐 타락인데 타락이 두장인데 타락이 안잡혀 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 자잘하게 한 대씩 대릴 필요 없고 그냥 힘 모아서 한계 돌파가 한방에 보내버리자 어리석은놈의 어차도 어차도 못거네 김 언제 구구되지? 그냥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 오퍼컷 으아 아니 이게 뭐야 어둠의 포옥 세장인데 좀 제발 좀 나오고 안될까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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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이고 참 어떡하냐 아 저거 있네 저거 수도 안되네 근데 아니다 되지 오 다행이다 큰일날 뻔했네 256 512 빵 빵 시원 혈안이나 오포 강화해놔야될거같은데 야 구상까지 챙겨주네 첨탑 인심버 피드미션 일용직 카카 살려보내주기 성공 아 쿨도그님 보안감사합니다 히든 미션 성공 제거가 아무래도 더 깔끔하겠지 근데 퍼펙트는 못하겠네 오하우 히든 미션 성공 오예 재물 그 둠의 봉이 몇 장인데 그래도 안나오네 그저 뭐 끝났잖아 그저 뭐 끝났잖아 창방 호우 저풀 그 야 화상이 달다 달아 이거 어디서 산거야 이거 어디서 산거야 생강 음 이제 요거는 깔끔하게 다 포션 쓸걸 어 잠깐만 오우 오우야 잠깐만 아 이게 무광각이야 너는 무광각 쓰고 나서 포션 써가지고 다 태우면은 버펙트 될거같은데 버펙트 될거같은데 아 잘 못썼어 아 미친 에이비 힝 공격카드 한개는 남겨놔 전에 한개도 안 남겼다가 한개도 안 남겼다가 망한 적이 몇번이지 한두 번이여냐 한두 번이여냐 시상수법이여 당구구구 힘구구 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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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흘광 왕흘광 투 왕 왕흘광 아이고 쿨드호그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꽝난 꽝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데 과도자를 목숨 건진 과도자 우와놈 역시 지옥검은 달라